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남상일씨 오늘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오늘 뭐 MC 역할에 뭐 창극 하시느라고 어머어머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괜찮았나요? 너무 멋있어요. 제가 오늘 본 중에 가장 멋있었어요 진짜. 근데 이 창극을 딱 보면서 느낀건데요. 정말 소개를 안 해주셨다라면 정말 그 뮤지컬이라고 했잖아요. 네 우리 한국의 뮤지컬이죠.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춤과 이런걸 한 곳에서 딱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근데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정말 신나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특히 이 베비장전 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는 그런 판소리잖아요. 그래서 이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약간 코믹 버전으로다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낙낙 가족 여러분들 괜찮았나요?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정말 창극을 비롯한 우리 음악을 역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보면 볼수록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구성분들 앞으로도 이렇게요. 재미있는 우리 음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 여기까지입니다. 아쉽다. 또 하고 싶은데. 시간 관계상도 아쉽다. 그러니까 다음주를 기대해봐야죠. 그렇죠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청소. 자기 사람이 없어. 자기 사람이 없어. 자기 사람이 없어. 자기 사람 아니면 꼰ким 날 crave 남은ruck Having 한 사람. 몇 г При Ind dumb. hogy 자기 사람이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